형의 목표, 내가 꿈꾸는 사람, 누굽니까? 합쳐도 좋아요. 몇 퍼센트의 누구? 누구의 누구? 40%의 재석이 형, 40%의 누구, 이렇게. 30%의 이원석, 30%의 유재석, 30%의 유희열, 5%의 김인하, 3%의 정세윤, 남은 2%는 실업, 남은 2%는 권정렬입니다. 권정렬입니다. 좋아 좋아. 딘딘 아니었어? 좋아 좋아. 딘딘은 가는 길이 다르다. 좋다 좋다. 나 여기서 클라스를 느꼈다. 마지막에 손짓으로 딘딘 가르치면서 딴소리 하는 거 보셨죠? 나 끝한 거. 이게 앵글이 나와야 될 텐데. 이게 자존감이에요. 내가 다가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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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